류꾸네! 류 화이팅! 자, 퀴즈 가자! 자, 퀴즈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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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들 나이대가 되면 모근의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볼륨이 좀 죽으시거든요? 그래서 볼륨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해왔습니다. 그리고 파마 외에도 염색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해드릴 수 있도록 염색약도 같이 준비해왔습니다. 오늘 서울에서 이분들이 오셨잖아. 내가 왜 미용실을 차렸는지 아세요? 왜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또? 이 마을에서 미용실을 가려면 정말 너무 멀어요. 불편한 어르신들이 버스로 2km를 걸어갈 수도 없고 쉽지 않죠. 쉽지 않아요. 많이 불편하지. 걸어서는 못 나가야 허리가 아파가지고.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다니죠. 하하하하 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지 그냥. 모르겠네. 한 몇 분 하는 거. 다리가 아프면 올 거야. 그래서 뒤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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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자꾸.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소문을 해볼까요? 일꾼의 탄생. 부녀회장 김용님입니다. 오늘 만원에 관해서 일꾼 미용실에 오부됐습니다. 어르신들께 예쁘게 커피도 해드리고 바로. 통화도 해드리겠습니다. 도심이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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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오늘 일꾼 미용실 영업 시작합니다. 화이팅! 아이고 미끄러워. 너밖에 더 미끄럽겠네 이거 봐. 아이고 어서오세요. 아이고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성으로 미용실입니다. 아이고 이거 뭐예요. 이거 왜요. 이거 뭘 갖고 오셨어요. 호두 한 거 하고. 호두 까 가지고 오셨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런 걸 왜 갖고 오셨어요. 견과리. 저희 손님 오셨습니다. 자 손님 오셨습니다. 자 여기 앉으시고. 아니. 자 결제는. 곡감으로 하겠습니다. 야 이걸 보드라. 야 그럼 어디 뭐하나요 여기. 저기 저쪽에다. 카드 결제가 안 돼요. 자 제가. 아이고 어머니 머리가 완전히. 섰네 섰어. 어 섰어. 파마도 다 풀리셨어. 어머니 머리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어머니. 얼마나 됐어요. 두 달 됐어요. 두 달. 어머니는 파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. 추석 안에 했어요. 추석. 추석 때 머리 하시고 안 하셨어요. 자 원장님. 안녕. 우리 어머님들 스타일을 좀. 아 진짜. 한번 좀. 저희가 스타일을 좀 준비해 왔는데. 이미 짧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. 볼륨감 있는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.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예쁘실 것 같거든요. 어때요 이 스타일. 뭐 하세요. 좋으시죠. 좋아요. 이렇게. 그냥 막 했지 뭐. 그냥이 어딨어요. 오늘 이렇게. 그거 괜찮애. 그거 괜찮애. 우리 어머니가 오히려 더 이 스타일은. 어머니가 관심 갖고. 다른 스타일 뭐 있을까.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. 관리하기 편하게 좀 빠글빠글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 어머니. 빠글빠글 원하세요. 굽실굽실 해야지. 동네 어르신 들은. 빠글빠글 어머니 좀 좋아하시고. 그럼 원장님 고기 정리하시죠. 어머니는. 그 뻐그리 вам 하시고. 우리 저 어머니는. 요 스타일로 알겠습니다. 원장님 추천으로. 알겠습니다. 저렇게 있으신다. 이렇게 해요. 그거 봐 조금만. 받쳐줘요. 또 온도가 또 다른. 괜찮습니까? 자 온도 괜찮으신가요 손님. 네. 네 온도 안 맞으면. 바로바로 말씀하십시오. 말씀하셔요. 아이고 우리 선수씨가 물 들고 있느라고? 괜찮습니다 저는 보조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피 마사지 갑니다 시원해요 어머니? 네 좋으시죠? 좋으시죠 어머니가 좋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야 보조일이야 예 저기 수건 좀 준비하고 있어라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우선 파마할 때도 커트가 또 중요하니까 커트를 좀 예쁘게 하시고 파마 말아드릴게요 여기 뒷머리는 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화이팅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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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라떼 첫번째로 전주 1962 아유 여기도 잘 바르잖쩔 위기 그 입원했어 입원했어 아유 그런경계가 어디있어요 그렇죠 어머네 어떠세요? 전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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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잘 바르잖아요 그럼 그 입 안 써 입 안 써 아유 그런 경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어떠세요 좋아요 아 또 누구 오셨다 오셨다 손님 모시네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또 포도를 어머니 이거 왜 포도를 바꿔줬어요? 머리 감시 머리 감시 자 여기는 과일 결제입니다 과일 결제 카드 결제 안으로 영동에서 유명한 포도를 또 액션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아 또 오신다 또 오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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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들이 몰려오십니다 다들 긴장 바짝 하십시오 아 또 오십니다 끈인이 없습니다 친구들 미용실에 집 고쳐달라는 분이 오셨는데요. 집이요? 예. 큰일 났는데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. 미용도 미용이지만 집이 더 굽한 것 같아요. 뭐 틀린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여기 선생님들 많으니까.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갔다 와. 분야님. 나도 가야 돼? 아니요. 뭐 어머니 뭐 집을 전체를 고쳐야 돼 뭐. 앞에 이렇게 바람 막이 좀 하려고요. 바람 막이. 대충 대충 먼저 가야 돼. 네 알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 분야장님. 네. 광수 데리고 제가 가봐서. 어. 뭐 저희끼리 할 수 있는 거면. 어. 저희끼리 하고. 어. 아니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 그래. 자 다녀오겠습니다 분야장님. 잘 다녀와. 예. 나 이거 하고 있을게. 예. 네.